희망은 절박할 때 나타나지 자신을 믿어라 아름다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고 의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복면을 했다면 악수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빛이 당신과 함께하길 저도 같이 떠나고 싶어요 저도 같이 떠나고 싶어요 내가 만든 물건은 다 최상급이지 신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신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곳은 지긋지긋해 신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신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정도 제한의 mlB